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 제모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주 세 번째 시간으로요 효율적 시장 가설 특히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부정되는 그런 재미있는 증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모멘텀이라고 하고요. 모멘텀은 퀀트 투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그거의 기본 베이스죠. 그리고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모멘텀 현상이란 것이 칼라 이 빨간색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한 얘기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들은요. 이제 퀀트 투자의 기본이긴 한데 비효율적인 증거들이 보시면 순서가 좀 있죠. 약형부터 얘기해서 중강형으로 이제 다음 비디오로 넘어갈 텐데요. 이번 비디오는 캘린더 이펙트 모멘텀 그리고 장기적 반전 현상이나 리드 라그 이펙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EMH를 테스트하려고 하면 약형의 경우는요. 과거의 정보 즉 가격 거래량 이런 차트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래 수익률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테스트해 보는 건데요. 보시면 달력 효과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달력 효과. 제니어리 이펙트 있죠. 제니어리. 1월 달에 수익률이 엄청 좋더라. 우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1월 달에 긍정 모드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뭡니까. 새해 결심들 많이 세우고 금년에는 뭔가 커다란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꿈에 부풀어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긍정 모드가 그런 마음가짐이나 심리상태가 주가에 반영되는 걸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펙트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보다 더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매달 반복되는 거면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그것이 앞으로도 또 반복을 일으킬 일은 경제학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으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들 조금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요일별로도 또 특정 날짜에도 다달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한국 주식시장에 90년부터 2016년까지 해가지고 1월 월별로 수익률, 평균 수익률을 봤습니다. 모든 주식들을요. 제가 쭉 보니까 1월 달에는 수익률이 엄청 좋습니다. 양으로 5.78%까지 나옵니다. 평균자와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쭉 줄어듭니다. 8월, 9월까지 가고요. 10월, 11월부터 조금 움찔움찔하긴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형주를 위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1월 달에 많이 나오더라 하는 건 나옵니다. 쭉 내려가죠. 그 다음에는 대형주도 상당히 동참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코스피 200 인덱스에 있는 것들도 보시면 양수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수입니다. 1월 달 효과가 이렇게 있는데요. 왜 1월 달일까 하는 건데요. 왜 1월 효과가 이렇게 있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행동 재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주식들이 1월 달에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더라 하는 건데 소형주, 절세를 위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캡게인 텍스라고 그러죠. 자본 이득세, 그리고 자본 이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 미국에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투자 수익이 좋은 거가 있으면 텍스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절세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손실이 있었던 주식들을 팔아서 손실을 실현하면 그것만큼 세금을 까줍니다. 그러니까 1년을 쭉 지내보다가 연말쯤 가서 손실을 냈던 페이퍼 로스가 났던 그런 주식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실현, 그럼 텍스를 까주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전에 손실이 있던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팔게 되고 그게 하필이면 소형주들이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연말에 많이 팔아서 가격이 다 다운됐다가 연초가 되면 1월 달에 수요가 폭발한다는 거죠. 아, 팔았던 거? 지금 다시 사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세금 절세 효과를 위한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학적인 설명으로 완결되지가 않습니다. 왜? 경제학적인 설명이라고 하면 사실 뭐라 그래요? 그런 텍스 로스 때문에 많이 팔았다. 연말에 이런 주식들이 공급이 많아지면 싸지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야죠. 그렇죠? 1월 달에 올라갈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weak for market efficiency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주식을 그때 연말에 사가지고 가격이 덜 떨어지게 만들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연초에 제니어리에 가서는 가격이 폭발할 일이 없다고요.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니어리 이펙트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경제학적으로.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설명들을 합니다. 행동제무적인 얘기죠. 미리 사가지고 반영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한 움직임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겁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도 약간의 윈도우 드레싱 같은 거죠. 연말에 딱 찍잖아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손실 먹은 주식들을 갖고 들고 있으면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팔아버리는 그런 현상도 아닐까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럴 것 같았으면 완전 경제학적으로 weak for market efficiency라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미리미리 사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절세에 대한 얘기. 여기에 설명 써져 있습니다. 그렇고요.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인한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1월에는 또 개미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크리스마스 보너스, 연말 보너스 받은 게 있죠. 그걸로서 수요가 튀어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그렇게 크리스마스 보너스 받은 걸로 산다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있는 현상이 아니라 몇 십 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미리 사놓지. 그러다 보면 이미 주가가 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12월에. 그러지가 않더란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미스테리로 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자본 이득세가 최근까지 없었으므로 절세 효과 논의는 불가능한데요. 대신 이 기간 동안 그리고 6, 7월 동안 보너스를 두둑히 받습니다. 1월 효과가 미국보다도 일본에서 더 두드러지더라 하는 거는 또 다른 미스테리인 거죠.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소형주를 위주로 1월 효과 시드니 왁텔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뉴욕 스타크 익스체인지 인덱스 데이터를 가지고도 학술적으로 확인을 한 적이 70년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소형주들이 더 이런 집중적으로 현상이 많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소형주 중에도 그 전에 퍼포먼스가 안 좋던 주식들이 더 1월 효과가 크더라 하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리차드 롤 교수님이 켈텍에 계신 교수님이죠. 이분이 텍스로스 셀링이고 투자자들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1월 달에 올라갈 것이 뻔함으로 미리 사둘 거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리차드 롤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뉴얼 이펙트가 있다는 것은 미스테리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12월 말이 회계년도 말이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3월 말이나 6월 말에 회계년도인 국가들에서는 왜 여전히 제뉴얼 이펙트가 발견되는가? 계속적인 미스테리입니다. 긍정모드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그 1월 초에 그렇게 다이어트에 관해서 결심하시지만 결심한 것이 작심삼일 가죠. 2월 3월 가면은 0,0,0 하고 뚝 내려갑니다. 그런 식의 현상들 아닌가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용주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EMH에 어긋나는 현상들이 보일 수 있으나 그걸 가지고 프로핏 메이킹 인베스먼트 하기에는 그만큼 더 리스크가 따른 거 아닐까? 그러므로 그걸 정말 제뉴얼 이펙트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게 또 다른 리스크 팩터를 우리가 찾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디베이트가 가능하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리스크. 항상 리스크로 설명하려고 드는 거. 항상 리스크가 그런 리턴을 설명한다는 거는 경제학적인 입장입니다. 네오 클래시컬 제도권 경제. 그러니까 제도권이 아니라 뭡니까? 주류 경제학의 시카고 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리스크에 의해서 제뉴얼 이펙트도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리스크가 뭔지는 뭔데? 몰라요.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닐까라고 계속 변명을 합니다. 기타 달력 효과는 주말 효과도 있습니다. 주가가 금요일 날 더 뜨고 월요일 날은 가라앉더라. 월요일 날 기분 좋으신 분 계세요? 없죠? 기분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주가. 기분 좋죠? 주가도 뜹니다. 주말 토요일 날에 트레이딩 했던 때. 그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보시면요. 긍정 모드 아닌가. 토요일 밤에. 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보시면 월요병. 금요일 날 TGIF. Thank God it's Friday라는 거죠. 보시면 코스닥. 요일별 평균 수익률. 90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월요일 날 쭉 떨어져 있고요. 금요일 날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도 증시 트레이딩 하던 때를 다 포함시켜서 보시면 이렇게 토요일 날 엄청납니다. 토요일 밤에 이렇게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미국은 어떤가. 이게 더 기가 막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달력 효과는 후진국 시장에서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미국이라는 선진 시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월요일 날 떨어지죠. Manic Monday라는 노래 있습니다. 2018년까지의 데이터인데요. Saturday, 왁 올라가 있죠. Friday 올라가고 쫙 올라가는 거. 네,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져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2000년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여전히 남들 말하는 선진 시장이라고 했을 때 90년대에도 이런 것도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월별로 날짜별 수익률이 다르더라 하는 거.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월말에 31일 날 엄청나게 뜹니다. 그리고 월초에도 여전히 뜹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긍정 모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3월, 6월 이런 때를 보면 포트폴리오, 뮤추얼 펀드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런 월말 효과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주중에 주식을 살까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주식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금요일 날 주식을 사야 될까요? 보시면 살 수 있으면 월요일 날 사는 게 낫겠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때 파는 게 낫겠다. 휴일 직전에 파는 게 낫겠다. 남들 다 기분 좋아서 들떠서 주식 사려고 할 때 팔아야죠. 반대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월 초에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월 중반 후반쯤에 월급날 이때쯤 사는 게 좋을까요? 사는 거는 낮은 때 사셔야죠. 그랬다가 높아졌을 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달력에 관한 얘기들 쭉 해서 음력 달력 가지고도 이런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효율적 시장에 반하는 증거들 두 번째로 모멘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모멘텀 보면 이게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기술적 분석, 테크니칼 어넬리시스에서 온 거죠. 과거에 얼만큼 선방했는가 아니면 내려 앉았는가 하는 거. 위너, 루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은 사실 비트코인 그래프 갖고서 이렇게 차트 분석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슈카월드 보면 기영이가 왼손을 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죠? 이런 겁니다. 보시면은 과거의 차트를 보고서 그림만 그리고 앉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라고 예측하려고 드는 거죠. 코끼리들이 등장해서.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것이 진짜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회기 분석으로 이렇게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테스트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백테스팅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축해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있는지 아닌지 그 포트폴리오가 선방 하나 아닌가. 돈을 벌게 되나 아닌가를 보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학술적으로 보는 거에 하나 첫 번째로 보여드립니다. RT 있죠? RT. 저게 뭐냐면은 어떤 주식이든지 T 기간 동안에 리턴,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T는 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있는 거가 되겠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걸 설명하는 거가 가능한가 하는 건데 미래의 리턴을, 미래의 수익률을 오른쪽에 변수로 설명이 가능한가 하는 건데 변수가 뭐냐? 과거에, 같은 회사의 과거에, 과거로 뭘로 보여줍니까? T-1이라고 돼 있죠. T하고 T-1. 바로 직전 기간 동안에 수익률을 가지고서 앞으로의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감마가, 코에피션트 내지는 계수가 감마인데 이 감마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0이면은 과거의 수익률을 갖고 미래의 수익률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는 거가 되고 그거 0이면은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들어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들어맞지 않더라. 이 감마가 0이 아니더라 하는 학술적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특히 감마가 양수더라 하는 거예요. 양수 뭐냐면은 얘가 과거의 리턴이 좋았으면, 양수였으면, 양수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하면 플러스가 되죠. 얘가 또 양수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의 음수였다 그러면 음수 곱하기 양수 하면 음수죠. 얘가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나빴으면 계속 나쁜 현상, 좋았으면 계속 좋은 현상,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계속 있더라 하는 거예요. 모멘텀은 숏텀, 이게 뭐 한 달이든 석 달이든 1년이든 짧은 기간 동안에는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있다. 여세를 몰아서 뭘 한다고 그러죠. 모멘텀, 필받아가지고 계속한다. 그게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가 리쉬 앤 탭만 교수님들이 이걸 보여줬고요. 연율로서 롱숏 포트폴리오라고 구축을 하는 걸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런 거 하면 연간 기대되는 이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되더라 하는 거예요. 다른 리스크 팩터 다 제하고 나서도 15% 정도 가져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대단한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주식 투자, 이제 금년 2021년 중반, 3월 이후로 투자해보시면 진짜 힘들걸요. 수익률이 1%라도 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작년에는 너도나도 쉬었지만 금년에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라도 만약에 15%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나죠. 이렇게 생기셨고요. 이분들 포트폴리오 구성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퀀트 투자는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단순 무식하게 줄 세우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줄 세우느냐가 중요하겠죠. 모멘텀의 경우는 과거에 선방한 정도를 가지고 줄 세우는 겁니다. 2000종목이면 2000종목 한국에 있는, 아니면 미국에 있는 3500종목을 갖고 쫙 줄을 세워요. 최상위 10분위, 최하위 10분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상위는 과거에 잘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계속 잘할 거다. 그러니까 사야 되겠죠. 롱 포지션 취하는 거고요. 최하위 10분위는 뭡니까?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떨어질 거다 해서 루저 포트폴리오라고 이름 짓고 공매도 치는 겁니다. 숏 포지션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특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보면 숏 포지션 먼저 취하면서 거기서 빌려서 팔았잖아요. 공매도니까. 공매도에 대해서는 한 주간 걸쳐서 이걸 더 자세하게 커버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일단 빌려가지고 팝니다. 이 주식들을 한 200종목 정도가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팔면 현금이 들어오죠. 그 현금 갖고 뭐합니까? 밥 사 먹지 말고 술 사 먹지 말고 롱 포지션 취하라는 겁니다. 저 최상위 10분위 포트폴리오 구축을 해서. 그러면 내돈 안 드리고 그냥 셀프 파이낸싱 포트폴리오가 된다고 합니다. 롱 쇼 포지션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롱 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RUMD가 되겠습니다. UMD는 왜 그러냐면 업 마이너스 다운. 얘가 업이 될 거거든요. 업 올라갈 거고. 다운 D. 숏 포지션. RU 마이너스 R D. 마이너스라는 것이 공매도 친다는 뜻이 되고요. 이건 롱 포지션. 플러스잖아요. 그 뜻입니다. RUMD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RMOM이라고도 합니다. R-MOM. 엄마 아닙니다. 모멘텀이라고 해서 RMOM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걸로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부르는 방식이 그렇게 있고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거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백 테스팅한다고 했죠. 백 테스팅하면 이런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저런 포트폴리오를 계속 구축해가지고 계속 리발란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리발란싱 계속 새로 포트폴리오를 다다리 구축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더라. 제 RA가 이걸 갖고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보시면 미국 시장 왼쪽에 오른쪽에는 한국 시장 나오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시장도 모멘텀이 계속 미국 시장은 모멘텀이 대단히 강했다.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왔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멘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거가 쭉 선방하다가 가끔씩 크래시가 옵니다. 팡 떨어지고 팡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은 크라이시스가 닥칠 때 내지는 버블이 깨질 때 이게 모멘텀이 크래시가 나옵니다. 그죠? 이 닷컴버블 깨질 때 그 다음에는 여기서도 또 한번 나오죠. 커다랗게 부동산 그 리먼 브로더스 크라이시스 이때 팡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모멘텀이란 거는 추세 편승이니까 버블이 막 진행될 때 확 올라가요. 신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깨질 때 한방 신나게 깨지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절반이 나가 떨어질 정도로 나갑니다. 그죠?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어땠는가? 비리비리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100에서부터 600까지 갔는데 여기는 0 해가지고 보면은 0에서부터 600까지 쭉 나갔죠. 여기 마이너스로 막 떨어져요. 0모멘텀이 나올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모멘텀이 별로 없다 하는 걸 봤었고 그 다음에는 이걸 갖다가 학술적으로 테스트한 제가 디지션 팁반 교수님들의 테이블을 보면요. JK 피어리어드가 나옵니다. J는 뭐냐 하면 룩백 피어리어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전에 몇 달간 선방했는지 줄 세우기 위해서 보는 거죠. 지난 3개월간 혹은 6개월, 9개월, 12개월간 선방한 정도를 보고 줄 쫙 세운 다음에 앞으로 롱쇼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가지고 몇 달 동안 쥐고 있을 건가? 그 쥐고 있을 거가 K 기간입니다. 그게 3개월, 6개월, 9개월, 3, 6, 9, 3, 6, 9, 12개월까지 가고 이런 걸로 가지고 해서 모멘텀 포트폴리오가 이 바이 마이너스 셀, UMD, 업 마이너스 다운이죠. 그거에 월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월평균 수익률이 여기 라인에 나오고 0.0069%가 됩니다. 그러면 0.0069가 되고 이건 0.69% 69 베이시스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 밑으로 가보시면 12개월치로 하잖아요. 그러면 0.68%포인트 만큼씩 매달 이게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 하는 거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아니냐 그 T 테스트가 T값이 여기 나옵니다. 2보다 높죠? 그래서 5% 기준으로 봤을 때 유의미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4 T값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A는 줄 세우고 나서 쫙 포트폴리오 구축하자마자 바로 때려버리는 거 이거 파이널B는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시간을 한 달을 준 겁니다. 지난 오늘 기점으로 쫙 줄 세워놓고서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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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찍어놓고서 한 달 동안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얘네가 포트폴리오를 그제서야 구축해가지고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가는데 그래도 양의 수익률을 구축할, 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더라. 계속적으로 양의 수익률이 나오더라. 모멘텀이 존재하더라 하는 거를 테스트해 보여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퀀트 투자 전략이 기본이 됩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되고요. 시카고 경제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모멘텀은 단지 위험요소일 뿐이다. 즉 기존의 기대 수익률에 관한 모형이 CAPM이 있는데 CAPM이란 것이 CAPM이 불완전해서 마치 모멘텀이 있는 듯이 보이는 것 뿐이다. 근데 이거는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스크 팩터 어떤 위험요소를 니네가 발견한 것 뿐이야. 이게 위험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변명을 합니다. 말싸움은 계속 되고요. 그렇지만 좌우지간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거고요. 모멘텀이, 홍춘욱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부장님 말씀도 보면 최근에 탑전원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이 모멘텀이라는 현상도 사실 색깔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색깔이 무슨 색깔하고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색깔의 심리학이 되는데요. 컬러 커뮤니케이션은 그러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강조를 둬서 색깔로 팍 표시하면 확 튀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확 되는 게 있습니다. 의미가 통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제 뭐랄까 특히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색깔이 뭐냐면 금방 되는 게 빨간색입니다. 위험한 거. 피, 불. 싸울 때 뭡니까? 얼굴 불 키는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간색은 우리 언어에도 그게 부정적인 걸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컬러 커뮤니케이션. 근데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은 중국에서는 이 컬러 커뮤니케이션은 빨간색에 대해서는 반대로 학습이 됩니다. 세뇌가 돼 있죠. 빨간색으로 좋은 거다. 근데 이제 뭡니까? 우리의 붉은색, 푸른색 신호등도. 그죠? 신호등은. 그 노래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빨간색은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빨간색은 동물들도 알아서 깁니다. 이게 최근에 저널에 나온 학술지에 나온 실험에 의하면 사람과 같은 시각을 가진 히말라야 원숭이들 서식지에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빨간 옷을 입었고 다른 사람은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 옷 초록색이든 파란색이든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이 수컷 원숭이를 발견하면 3미터 정도까지 가서 원숭이로부터 직각이 되도록 양쪽에 서서 동시에 오른쪽 무릎을 굽혀 앉습니다. 그러고는 하얀 사각형의 스티로폼 쟁반을 놓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배낭에 손을 넣어서 사과 한 조각을 꺼내가지고 가슴에서 정면으로 원숭이를 향해 쭉 뻗어 보여줍니다. 여기 사과이 써니? 그래 놓고서 그걸 스티로폼 쟁반에 딱 놓고 조용히 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원숭이가 하는 행동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사과를 가져갈까요? 좀 더 만만해 보이는 내지는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의 사과를 가져가겠죠. 빨간색의 사람이 한 거는 안 집어가더라. 겁나니까. 그 다른 색깔의 사람이 놓은 사과를 가져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또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올림픽에서 스포츠에서도 상대방한테 상당한 위협감을 주는 색깔이 바로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투쟁적이고 피를 부르는 색깔인 거죠.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테스트하느냐면요. 태권도 복싱, 그래꼬로망 레슬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레슬링에서 유니폼을 빨간색, 파란색을 주잖아요. 그게 랜덤리 준다고 합니다. 너는 이뻐서 빨간색 입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랜덤리 주는데 보면은 빨간색을 입은 사람들이 더 승률이 높더라 한 겁니다. 기량이 비슷할 때일수록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두 선수 간에. 그것이 이제 색깔이 바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위축감을. 보는 사람, 그 경쟁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축감을 주게 만들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겁나게 만드는 거란 거죠. 2002년 월드컵도 보시면 그래요. 진짜 큰 대조가 됐었죠. 한국과 일본 월드컵이었었는데 우리나라는 색깔을 잘 골랐어요. 붉은 악마. 일본은 색깔이 망했어요. 울트라 저펜, 파란색.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 뭡니까? 우린 미치면 끝까지 가죠. 4등까지 갔습니다. 일본은 중간에 탈락했죠. 안 됐지만. 그런 것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실험을 합니다. 뭘 실험을 하냐면요. 사람들한테 주식의 수익 성과에 대해서 이 숫자로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숫자를 이렇게 까만색으로 그냥 표시한 거하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계학에서도 적자를 봤다, 손해를 봤다 그럴 때 뭡니까? 경계의 의미로서 적자, 붉을 적자거든요. 적자, 소자 할 때 적자가 아닙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요. 손해봤어, 이 때는 이 회사 조심해 하는 뜻으로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색깔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에 대해서도 얼만큼 주가가 변했다? 이걸 빨간색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파란색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실험군, 대조군 나눠가지고 보여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주식이 더 걱정되고 사기 싫으냐, 혐오가 되느냐. 빨간색을 혐오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손실을 나타낸 거. 그리고 차트도 보여줍니다. 실험군, 대조군 해가지고 똑같은 차트인데, 내려가는 하향 차트인데 빨간색으로 보여준 거가 더 혐오스럽냐, 다른 색으로 보여준 게 더 혐오스럽냐 했을 때 답은 빨간색, 혐오, 안사. 디멘드가 줄어들면 뭡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지는에 대해서 더욱더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난 거 아닐까. 떨어졌어요. 어제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여기고요. 어제까지 떨어졌어요. 루저예요. 그러면 안 사요. 안 사고 싶은 마음이 더 막 끌어올라요. 안 사니까 더욱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모멘텀에 일조하는 게 아니냐, 색깔이. 이 차트를 보여주는 색깔에 따라서. 근데 무슨 색깔, 무슨 차트를 보여주는데요. 근데 무슨 색깔로 하느냐. 참, 그 얘기 이전에 중국인들한테 이걸 또 보여줬어요. 중국 학생들한테. 중국 학생들한테는 이걸 빨간색으로 내려가는 걸 보여준다고 해서 혐오하거나 피하는 성향이 별로 없더라. 이것도 겁을 안 내더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계속 빨간색으로 좋은 거라고 세뇌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컬츄럴리. 유저 익스피리언스. 핀테크에 있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혐오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 빨간색 피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요. 떨어졌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 투자해부하셔서 아시겠지만 특히나 봉차트.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봉차트의 오리지널은 어디서 왔느냐. 일본에서 왔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 19세기 말에 걔네들이 주식시장 운영을 하면서 봉차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색깔을 쓸 수가 없었죠. 돈이 없으니까는 비우거나 채우거나 이런 거였었는데 칼라를 쓰면서 얘네들이 파란색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건 빨간색. 이런 걸 쓰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미국도 그걸 배웁니다. 그래가지고는 빨간색은 내려가는 거, 혐오, 모멘텀이 형성되는 거죠. 이 예외는 뭐냐 하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이 중국을 상당히 따라갑니다. 이런 데에서는. 왜 따라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빨간색은 좋은 거, 올라가는 거 이러잖아요. 빨갛게 올라갔다, 파랗게 찔려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데 예외적인 거죠. 대세는 빨간색을 혐오하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요, 미국 시장은 모멘텀이 강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한국, 중국 모멘텀이 없습니다. 일본은 모멘텀이 없거나 약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아까 빨간색을 내려가는 걸로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요즘 보면은, 그렇죠? 이게 뒤섞입니다, 얘네가. 빨간색, 파란색 얘네가 좀 헷갈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우리는 헷갈림 없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나옵니다. 좌우지간에 중요한 건 뭐냐? 모멘텀,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위배되는 증거가 되겠다 하는 거. 달력 효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모멘텀은 칼라랑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최근에 발견이고, 그 다음엔 유서 익스피리언스, 핀테크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색깔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요, 프로젝트 발표하시잖아요. 그때도 색깔 배합 같은 거 잘 생각하시고, 눈에 잘 띄는 것들로 센스 있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한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커리어에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도움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